저 올라와. 저 올라와. 저 올라와. 저 올라와. 저 올라와. 정상식 운동 좀 했었나 본데? 하. 네. 진짜 여기 온다고 해가지고. 갑자기 막. 2주만에 막. 복근을 만들고. 등산 막 다니고. 런닝머신하고 운동하긴 했었거든요. 더 빨리요. 더 더. 빠른 걸음. 팔 벌려 높이뛰기. 열다섯 번 태양고면서. 근육이 완전히. 뭐지 벌크라고. 난리가 난 거예요. 스키미즈는 원래 있던 거 이번엔 안 맞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너무 퉁퉁 부어서. 네. 혜성아. 네. 이 나무 가져가면 돼. 선물이요. 선물이 다시 주셨네요. 혜성아. 여기 선물 있어. 여기 선물. 선물 또 있다. 야 versatile. 그때 이실다. 네. 없 globally ... 우리 선물 ведущaje. 예외의 남로 우와 뭐 이거 하나 야? 내 회의 남로. 여기. 우리luk 다자. 싶은 게 우리 둘 다 이게 어! 아주 약이야. 각자. 다 Except식. 똑같은 뱅,ennon, 정답은 또. 왜 저래요? 여기 좀 냉수들이 욱살 그리는데 어? 본능이에요 본능. 죽은 나무가 날 것 같은데. 아까 바깥에 있는 거 저거를 좀 잘라서라도 하는 게 날 거 아닐까요? 물에 젖었잖아. 저 바깥에 있는 거요? 어. 지금 물가에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. 아니요 그 위에. 그 위에 올라와 있는 거 있었잖아요. 물에 젖었잖아요. 아 그래? 조금씩만에 젖었잖아. 음. 물에 젖었잖아요. 밑에 쪽이 좀 젖었네. 저는 솔직히 지금 안 보였거든요. 아무것도 다 젖었다고 하니까 그냥. 아. 한쪽 있는 감이 있을 것 같은데. 저기 쓰러져 있는 거. 저 뒤에. 밑으로 내려가서 가야 되죠.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. 저기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. 야 택시 불러가면. 택시 타고 가자. 팔턴 트럭 불러가면. 실어다 줄 거 아니야. 어쩌면 저희보다 더 왔어요. 왜. 4룡구덩이 와야 되겠는데. 어. 아이고. 괜찮아요. 머리 괜찮아? 아 이거 진짜 멋있어요. 농담이 진짜 멋있어요. 벚꽃 불러요. 네. 진짜. 딱 이렇게 빼. 빼. 아 예예. 괜찮아. 이거구나. 야. 이거. 무리해서. 나오면. 쉬는구나. 어쩔 수가 없어. 무리해서 나오면 쉬어. 어쩔 수가 없어. 그냥. 빨리 얘기해야지. 어른도 팠는데. 야 안 받아. 던지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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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제 신조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뭐 하면 된다라는 반대인 것 같아요. 네. 당연히. 여자친구는 보고 싶어. 남자친구는 보고 싶어. 됐냐. 안 되면 안 되냐. 안 되냐. 니가 사면 깊고 집. 니가 사면. 니가 사면. 니가 사면. 너도 되냐. 안 되냐. 난 젠지요. 너무 너무 무서워. 시간은 점점 흐르고 밤엔 또 어떤 야생동물이 출몰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병만족장은 마음이 급한 모양입니다 그래도 정글베테랑 병만족장이 있으니 해지기 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요? 족장입니다 왜 진경만은 이제 알겠어요 족장 전속이 없으면 병만이 없으면 저거 네가 들고 가야해